2위는 백종원 소유진 부부 등녀 연예계 대표 인꼬부부 백종원 소유진 부부가 예쁜 딸을 얻었습니다. 소유진씨는 지난 21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15시간을 진통 끝에 4연분만으로 둘째를 출산했다고 하는데요.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다고요? 오 자상하니까 진통하는 아내 소유진씨의 곁을 지키며 모든 출산 과정을 함께한 백종원씨 입이 귀에 걸리시겠어요? 백종원씨는 자상한 남편답게 산후 도리 음식들을 직접 준비하는 정성을 보였다고요. 출산을 앞두고 지인들과 함께 베이비 샤워 파티를 함께한 두 사람 행복한 가정에 새 식구가 생기게 됐는데요. 2013년 결혼 후 2년 만에 태어난 멋진 아들 용희의 예쁜 둘째 딸까지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백종원씨 소유진씨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